엔화의 가치 하락이 장기화하면서 일본 여행은 지금이 적기이지만 치솟는 항공권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일본 노선이 주요 매출처인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이 운항하는 일본의 항공권 가격은 1인 기준 왕복 50만원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크게 올랐습니다. 항공권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 대비 공급 부족과 높은 유료 할증료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이 발표한 12월 인천, 나리타, 오사카, 나고야의 유료 할증료는 편도 기준 4만 8천원으로 11월 4만 6천 5백원에서 1천 5백원 올랐습니다. 왕복 유료 할증료만 10만원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항공기를 더 들여와서 공급을 늘리면 되지 않냐라는 시각도 있지만 LCC들의 가동률을 보면 여전히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어서 항공기 추가 도입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실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제주항공의 월평균 가동시간은 171시간으로 2019년 같은 기간 421시간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여객기 가동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중국 노선도 열려야 부족한 공급을 채워줄 항공기도 들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토마토 오세윤입니다.